웹스퀘어, 퀵 가이드입니다. $p is 팝업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는 현재 화면의 팝업 여부를 확인합니다. 또한, True 파라미터를 추가할 경우 부모 화면이 팝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, 확인하려는 팝업이 W프레임 팝업이거나 브라우저 팝업인 경우의 하나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메인 화면입니다. 이 버튼은 W프레임 팝업을 생성합니다. 팝업의 소스는 메시지 팝업 XML입니다. 메시지 팝업 XML 파일입니다. W프레임을 포함하고 있고 소스는 W프레임 소스 XML입니다. W프레임 소스 XML 파일입니다. 첫 번째 버튼은 현재 속한 화면의 팝업 여부를 확인합니다. 두 번째 버튼은 True 파라미터를 추가하여 현재 화면의 부모 화면이 팝업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을 생성합니다.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합니다. W프레임은 팝업이 아니므로 false가 반환됩니다.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W프레임이 속한 부모가 팝업이므로 True가 반환됩니다. 메인 화면에서 생성하는 팝업 종류를 W프레임에서 브라우저 팝업으로 변경하겠습니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팝업을 생성하고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false가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True가 반환됩니다. 즉, 브라우저 팝업인 경우에도 함수는 정상 동작합니다. 웹스퀘어, 티카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